안녕하세요. 주목 이리포트 손현정입니다. 코로나가 없던 시절에 해외로 떠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넘쳐났었죠. 잇따라 지금 중국에 있는 호텔 체인업체 화주그룹은 각국에 있는 호텔들을 인수하는 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상반기에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랬던 부진한 실적들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띄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화주그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투자증권 남성현연구원의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화주그룹, 하반기 본격적인 수요 회복 기대입니다. 코로나로 여행을 갈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호텔 산업이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국은 코로나 종식 선언을 조금 일찍 했죠. 경제재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투자증권 남성현연구원은 중국 내수 여행 확대가 예상된다면서 지금 이 화주그룹에 대해서 주목할 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근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화주그룹은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화주그룹의 2분기 매출액은 19억 5천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32.4% 좀 감소했고요. 컨센서스는 소폭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봤을 때 긍정적인 실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했을 땐 어느 정도 선방한 실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공격적인 추가 사이트 확보에도 불구하고 영업 적자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요 수익성 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20년 실적 성장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해외여행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각국에 펴져 있는 호텔 체인들의 수익성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코로나에 따라서 상반기 영업 실적이 이미 적자로 전환을 했고 또 지난해 오픈한 사이트 비용적 부담은 가중될 수도 있는 그런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반기에는 확실히 상반기 대비해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봤는데요. 지금 호텔 순중은 지금 늘어나고 있지만 프리 오프닝에 대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객실 기준의 수익 추이를 보시면 1분기에는 굉장한 타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제 2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지금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하반기에는 계속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해외여행 수요가 내국인 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수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수익성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년구원은 이 코로나가 마무리될 경우에는 화주그룹이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합니다.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자제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국내 여행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화주그룹은 지난해 객실수 증가율에 따른 효과가 수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파이프라인을 보더라도 38% 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특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중국 내 점유율 확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이 진지양 호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화주그룹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기준으로 이 화주그룹의 파이프라인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영업환경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트 확대에 따른 효과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목 1위포트 요약하겠습니다. 화주그룹 중국 내수여행 확대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엔 점진적으로 부진했는데 지금 이제는 완화 추세로 돌아섰다는 점의 특징적이고요. 또한 강력한 파이프라인으로 하반기 영업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급망도 확대되기 때문에 여전히 장기적으로 성장 전망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목 1위포트 손현정입니다.